FMC의 18일인가요? 내일모레 새벽 내일모레 새벽? 아 그럼 18일이구나 일단 그때까지는 좀 움직여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유가가 좀 큰 변수가 될지가 궁금해요 국제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경기도나 이슈를 자극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FMC를 기다리면서 FMC에 대한 전망들이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FMC에 대한 전망 자체가 덜 비둘기적인 내용으로 귀열되고 있어요 지금 25BP 금리라는 당연시 되겠지만 점도표 인하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8명이 금지 동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금지 동결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점도표가 예상보다 덜 빠지는지 혹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12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연기하는 인하하는 정도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파월이 혹시나 7월 달 언급을 했던 것처럼 좀 덜 비둘기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도 FMC를 좀 기다리고 보자 이런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8일 날 그 다음에 19일 날 새벽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실무협상 그 다음에 20일 날 트럼프하고 호주하고 호주하고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런그룹을 했죠 주말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 큰 흐름을 하반기로 좀 보면 그래서 오늘 오늘은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 경기도나 이슈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제 영향력이 그렇게 완전하게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 미국 증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도 나 민원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FMC에서 덜비드기적인 내용이 나온다 시작이 좀 출렁거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무역협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컨셉스만 놓고 본다면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몰드일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나온다라면 농산물은 사주고 뭐 뭐는 받고 그렇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뭐 주 후반에 변동성을 지금 키울 수는 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지만 이제 주말이 넘어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이제 귀계를 뒤면서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을 하기에도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있다라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다음 주에는 뭐 일부 빅데이터 관련된 컨퍼런스라든지 유럽통영학기 컨퍼런스라든지 뭐 여러가지 컨퍼런스들이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일부 테마성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라기보다는 일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점 대비 한 7% 8%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을 뭘 기회로 내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라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지더라도 덜 빠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이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되는 답답한 흐름이 이달 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종목별 오늘처럼 뭐 이제 테마가 불면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갖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갖고 가야죠 덜 빠질 수 없죠 그 다음 시간에